SH 수협은행이 오늘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출범 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전달식과 사랑의 우리수산물대잔치 등이 진행됐습니다. 수산물대축제에는 수협중앙회 산하 수협 유통을 비롯해 전국 9개 수협회원조합이 참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우리수산물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전국 권역별 최고의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수산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